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섀도우 수호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숫대단 2.75 정도 되지요 배엇볼 좀 치워놓고 또 가겠습니다 어깨 안 죽었습니다 아 이게 처음에 죽으면 좀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아 준비기간이 너무 길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케 넥스트 페이지 들어갑니 아 예 아 아 아 음.. 섀도우는 파워스탄 쓴거 아시지? 오케이 어어어 몰랐다.. 아.. 아.. 더 날라갔다.. 아니 파쩍은 언제 썼냐.. 난 못 봤는데.. 스택은 언제 다 날라간대? 스택은 언제 가야.. 어둠.. 스택은 fender.. 네 아, 누구요? 아,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5,000원씩이나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죽겠다. 어, 뭐야? 죽었나? 아, 아, 이걸 죽는다. 웃음. 아, 아... 아, Ih. 아, 망설지입니다. 아니 베일 안에 다크사이트 안에 있으면 맞잖아 오케이 아니 연막 아니지 다크사이트가 저희가 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소울조각 아니겠습니까 소울조각 하나 둘 아 두개씩이나 먹었군요 이것으로 데미안 아 뭐라는게 소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